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국가안보와 시민자유가 평화적 정권 이항에 달려있다는 점을 토대로 상원이 평화적 정권 이항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 결과에 대해 불복을 시사하는 발언을 이어가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에 대한 불신임을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불복을 위한 포석을 두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75번 구속도로와 카파크웨이에서 교통 정체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의 연설에서 흑인의 창업을 지원하는 계획에 대해서 발표할 것으로 전해놨습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스티브 문우신 연방재무장관은 경기 부양법안에 대한 협상이 곧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 부양법안에 대한 협상은 이전에 합의가 무산된 이후에 진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협상에 앞서 하원의원들에게 새로운 경기 부양법안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하원의 새로운 경기 부양법안은 2.4조 달러 규모로 전망되고 있으며 경기 부양 현금, 임금 보장 프로그램 PPP 추가 지급, 연방 실업수당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산 규모에 대한 양측의 의견 차이가 큰 만큼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이번 11월 대선에서 우편 투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예비 선거 시 우편 투표용지가 지연 배송된 이유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연방 우체국의 한 임원이 우체국 전 직원들에게 문서를 보내 배송 절차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우체국 집배원들이 지각 배송 관행을 없애는 것을 주요 목표로 우편 배송 트럭이 정해진 시간이 되면 더 적재할 우편물이 남아있더라도 우체국을 출발하도록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또한 비용 절감을 이유로 우편 분류기를 재배치하고 우편 담당 직원들의 시간의 근무도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 변경 이후 올해 6월에서 8월에 치러진 예비 선거 시 최소 100만 표의 우편 투표용지가 제때 배송되지 못한 점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국립알레르기 및 전염변연구소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에모리 대학교의 화상 이벤트에 참여해 백신 개발 과정의 안전성을 신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국민들이 최근 백신의 안전성과 조기 승인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연구진은 일상 임상시험부터 백신이 실사용될 때까지 백신의 안전성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독립적인 연구자들이 백신 승인 절차에 많은 안전 조치를 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연방시약청 FDA가 백신 관련 결정을 내렸을 경우 그 결정을 신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SBTV에 따르면 재택근무 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왔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민 나오미아 심스씨는 재택근무 일자리에 대한 공고를 보고 지원해 1개월간 품질관리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일하는 기간 내내 문제없이 제품이 집으로 배송되었고 심스씨는 물건들을 검사한 다음 다시 돌려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1개월 일하고도 임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심스씨는 업체에 전화를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고 회사의 웹사이트가 가짜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주소지로 나온 장소에 방문했지만 연관이 없는 회사만 있었습니다. 크리스카 조지아 법무부 장관은 최근 이러한 사기가 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애틀랜타 다운타운에 위치한 하이뮤지엄이 조지아 미술교육자협회 GAEA를 지원하는 지지로 온라인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하이뮤지엄 측은 미술교육자들을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자뿐만 아니라 예술가로서도 이들을 지원하고 싶다고 밝히며 이번 전시회에 동기를 전했습니다. 조지아 미술교육자협회는 전국 미술교육자협회와 연계되어 있는 조지아준의 미술 관련 교육자들을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현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자들 그리고 은퇴한 교육자들의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시회는 하이뮤지엄 공식 홈페이지의 학생 전시회 페이지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NBA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4차전에서 승리를 거두며 시리즈 스코어 3대1을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LA 레이커스는 NBA 파이널까지 단 1승만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24일 치러진 경기에서는 리그 16년차 베테랑 드와이트 아워드가 2017년 애틀랜타 호크스 시절 이후 최초로 플레이오프 단일 경기 더블 더블을 기록하며 자신의 선수 경력 첫 우승 반지를 향한 열망을 드러냈습니다. 에이스 듀오 대결에서는 레이커스는 앤서니 데이비스가 34점, 르브론 제임스가 26점을 기록했고, 덴버는 자말 머레이가 32점, 니콜라 요키치가 16점을 기록했습니다. LA 레이커스는 1승만 추가하면 지난 2009-2010 시즌 이후 10년 만에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오늘은 마이애미 히트와 보스턴 셀틱스의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5차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리즈 스코어는 현재 3대1로 마이애미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마이애미 역시 챔피언 결정전까지 1승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기표한 우편 투표용지가 폐기된 채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중부 연방지방검찰청에 따르면 루체른 카운티에서 군인 유권자의 투표용지가 폐기된 것을 확인했다고 전하며 폐기된 투표용지 9장을 회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방검찰청에 따르면 투표용지 9장 가운데 7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찍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2장은 연방수사국 FBI 수사가 진행되기 전 선거관리국에 의해 우편봉투로 다시 봉인돼 내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연방수사국 FBI는 우편투표 관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상으로 정어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